3블루어 스트라이크 1루 주자 스타트 끊고 자 지금 스트라이크가 들어왔고 1루 주자 2루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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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습니다 1루 주자는 1루 지금 스트라이크로 인정이 됐죠? 네 됐습니다 지금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이창제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1루 주자는 2루까지 도로 성공이 됐습니다 자 지금 3블루에서 뛴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스트라이크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창젠은 지금 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? 그렇죠 박찬호 선수의 벨트가 끊어졌네요 벨트가 끊어졌군요 벨트가 끊어져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 그 공이 지금 스트라이크가 됐습니다 이창젠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양현진 선수가 2루 쪽 속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일어나면서 펑구가 됐거든요 그런 데다가 높은 코스인데 이창젠 선수의 신장이 그렇게 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1m 7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창젠 선수가 느끼기에는 그것은 이제 그걸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.